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챕터 5번 기타 데이터베이스 실무 응용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구요 지금 한번 쭉 살펴보니까 강의를 2개 정도로 쪼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 4 까지 보는데 생각 같아서는 4를 다음 시간에 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또 나름 밑에 또 또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1 2 3 4 쪼개고 5 6 7 그 다음에 문제풀기 까지 이렇게 두개로 쪼개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이쪽에 나오는 애들은 거의 용어 정리가 되구요 나름 그래도 시험에 출제됐던 적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트랜잭션 이나 인덱스 뭐 요쪽 애들은 그래도 나름 출제되는 애들이 있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내장 sql 하고 커서 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그냥 용어 정리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출제된 적은 없어요 내장 sql 은 어떤 프로그램 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음 지금 어떤 사이트에서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두목넷에서 보신다 혹은 유튜브에서 보신다 혹은 뭐 다른 데서 본다 뭐 이렇게 돼 있다면 두목넷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사이트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회원정보 db 를 갖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수강정보를 갖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안에서 sql 을 써야 되거든요 쿼리를 날려 줘야 되거든요 얘가 바로 내장 sql 입니다 설명할 거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고 내장 sql 의 특징적인 거 한번 볼게요 얘는 우선은 얘를 sql 을 실행하겠다고 하는 exec 바로 execute 의 약자에요 이렇게 시작하고 마지막에 세미콜론으로 종료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다음에 내장 sql 은 호스트 프로그램 실행 시간이 실행시에 같이 실행이 되는 거고 일반 sql 문은 실행 결과 값으로 여러 자료 투푸를 얻을 수 있지만 내장 sql 은 하나의 자료만 얻을 수가 있대요 자 호스트 언어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불러와 기억하기 위한 공간 변수가 필요하고 불러온 자료를 기억하기 위한 변수를 호스트 변수라고 한다 우리 여러분들 알고리즘 미리 보셨기 때문에 설명 안 드려도 어떤 건지 아실 거에요 자 호스트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begin declare section과 end declare section을 통해서 선언된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는 시작과 종료되는 부분 이렇게 호스트 변수명과 데이터베이스의 속성은 같아도 무관하다 보통 같이 쓰죠 왜냐하면 같은 필드명으로 써야 나중에 분석할 때 혼란을 좀 줄일 수 있죠 호스트 변수는 구분을 위해서 콜론을 변수명 앞에 붙이게 된대요 자 기본 구문입니다 execute sql begin declare section 해가지고 여기다 데이터 타입하고 호스트 변수명을 선언하고 끝나는 부분은 end declare sectio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내장 sql을 이용해서 하나의 튜프를 검색하고 싶다 하면 우선은 execute sql select 속성 이름 똑같아요 이게 sql 문 방식하고 대신에 앞에 exe c 이거 누른다는 거 이거 넣는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into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제 호스트 변수명 앞에는 우리 이 세미콜론을 쓴다 그랬잖아요 이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작성이 된다 다음에 이번에는 삽입이에요 삽입 같은 경우에는 insert into 테이블명 또는 속성명 같이 작성해 주시고 values 하고 변수명 앞에 이렇게 세미콜론 쓴다는 거 자 내장 sql을 이용한 갱신이 나옵니다 execute sql update data table 이름 set 변경 내용 where 조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이 되고 execute sql delete from table 이름 where 조건 뭐 이런 형식으로 또 우리가 삭제를 할 수 있다 sql 문하고 똑같은데 여기에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execute 를 넣고 끝나는 부분 넣고 그 다음에 변수 이름 앞에다가는 우리가 이렇게 세미콜론을 넣는다 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number name year course score 속성으로 구성된 student 테이블이다 내장 sql을 이용해서 student 테이블에서 number가 981533인 학생의 이름과 학년을 검색하시오 그랬어요 자 쭉 보니까 execute sql begin declare section 여기다 이제 변수를 선언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study number가 되겠죠 근데 이게 변수 이름하고 여기 필드 이름하고 좀 다르지만 이렇게 써도 된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sname 그 다음에 s2열 이렇게 해서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 int는 정수죠 캐릭터 문자 열자 이렇게 해서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튜디 넘버에서 스튜던트 넘버 스튜던트 넘버 여기에다가 이렇게 상수로 값을 넣어 줘요 보통 이제 상수로 넣을 수도 있지만 변수를 사용하겠죠 프로그램을 쓰는데 왜 상수를 씁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execute sql select name하고 year 똑같아요 그 다음에 into 변수 앞에 세미콜론 넣고 from student where 조건 이렇게 변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넘버가 961017인 학생을 삭제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변수로 선언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 이 아래에서 변수에 대한 초기값 준 거고 실제 이제 쿼리가 날려가는 거죠 delete from student 조건은 넘버가 student 넘버 앞에서 선언한 961017이라고 하는 애를 삭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커서는 내장 sql에서 얻은 값을 하나만 우리가 단위로 처리하거든요 근데 하나만 처리하는 일은 많지 않잖아요 다수의 레코드를 우리가 검색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때 사용하는 게 커서고 얘네 커서에서도 보시면은 뭐 이렇게 한번 내용을 좀 보죠 자 위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1학년 학생을 검색하도록 하는 경우 내장 sql은 맨 첫 번째 있는 애만 검색이 된대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1학년인 애들을 따로 검색을 해서 묶어 놓는 거예요 1학년 애들을 쭉 검색해서 레코드가 지금 두 개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얘네를 차례대로 순서대로 커서가 뭡니까 우리 키보드 커서 아시죠 대기 상태잖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커서다 그래서 디클레어는 사용할 커서를 선언하고 오픈은 해당하는 첫 번째 튜플로 이동하는 거고요 자 패치는 다음에 있는 걸 끌어들이는 거죠 패치는 끌어 안는 거니까 다음 튜플로 이동하는 거고 다 끝난 다음에 클로즈 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밑에 있는 내용 한번 간단히 기억하고 계셔요 자 스토어드 프로시저라고 하는 스토어드라고 하는 거는 저장돼 있는 거고 프로시저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을 작은 단위로 쪼갠 걸 우리가 프로시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내가 자주 사용해야 될 sql 처리 과정을 하나의 작은 프로그램 하나의 프로시저로 만들어 놓고 얘네를 갖다 쓰는 거예요 이게 스토어드 프로시저입니다 한번 미리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시저 생성은 크리에이트문을 사용한대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프로시저, 프로시저 이름, begin, 그 다음에 sql 처리 내용, 그 다음에 끝내는 형태로 프로시저 삭제는 얘는 드롬문으로 삭제를 한대요 뷰랑 비슷하다 그지? 자 문제를 한번 보죠 응용 프로그램에서 내장 sql 처리 결과가 하나의 레코드 단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여러 개의 레코드를 이용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커서를 선언해야 한대요 커서는 여러 개의 레코드를 하나로 그룹으로 묶어서 순서대로 처리를 지켜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다음 명령 순서를 보기에 나열된 것대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그랬어요 뭐 여러분들 이거 뭐 바로 앞에서 봤던 거니까 맨 처음에 뭐를 할까요? 써 볼까요? 자 한번 써보죠 맨 처음에 선언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선언, 디클레이어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가 될까? 두 번째 선언했으니까 이번에는 가져와야 되겠죠 열어야 됩니다 자 오픈 해주고 그 다음에 다음 레코드 튜플 검색해야 되는 패치 되고 마지막에 클로즈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자 다음번에 이번에는 트랜잭션입니다 트랜잭션은 뭐 여러분들 필기를 합격하고 오셨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어떤 거냐면 어떤 작업에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작업 과정 하나의 단위를 의미하는 거죠 연산 집합 여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용어가 여기 하나 보이네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그 연산 집합들을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리고 얘는 한꺼번에 완료되어야 되고 어때요? 중간에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럼 취소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트랜잭션의 성질 해가지고 여러분들 필기 때 많이 보셨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다 잊어버렸더라도 다시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떠오릅니다 자 우선은 원자성이에요 원자성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트랜잭션은 여러 작업에 그 집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작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의 세트로 중간에 중단되면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얘기가 바로 Automy City인 원자성이 됩니다 영어로도 써주면 좋겠죠 자 일관성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됐어요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계좌에서 100만 원을 꺼냈어요 제 통장에는 원래 100억이 있었어요 그러면 99억 9,900만 원이 남아 있어야 되겠죠 내가 지금 현실 세계에 있는 100만 원과 계좌에 있는 99억 9,900만 원이 어때요? 같아야 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다음에 이거와 같이 연결돼서 영속성인데 제 통장에는 99억 9,999 계속 뒤에까지 나오는데 99억 9,999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라서 99억 9,900만 원이 계속 남아 있어야 돼요 중간에 이게 돈이 없어지면 난리 나잖아요 이게 영속성입니다 자 격리성은 이 트랜잭션의 원자성과 같이 연관이 되는데 자 어때요? 하나의 트랜잭션이 진행이 될 때 중간에 다른 트랜잭션이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 다 끝내지 않았는데 그 중간에 다른 작업을 하게 되면 얘를 뭐해요? 무결성을 해치게 되겠죠 그래서 격리시켜야 한다 라는 내용이 됩니다 자 트랜잭션 연산에는요 커밋과 롤백 우리 앞에서 계속 봤어요 커밋이나 롤백이 되어야 한다 자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종료된 뒤에 수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연산을 커밋이다 이게 도장 찍는 거죠 재판을 한다면 도장이 아니라 이제 뭐지? 판사봉으로 땡땡땡 치는 겁니다 우선은 보면은 리드카드 카드를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10원을 정립한 거예요 자 그리고 리컥니션 승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씁니다 포인트를 정립하고 아 정립이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커밋을 때리는 거죠 자 롤백은 만약에 좀 전에 우리 트랜잭션의 특성 중에 원자성이라고 했잖아요 트랜잭션이 비정상적으로 수행 됐으면 걔네를 다시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정립을 했는데 여기서 얘네를 쓰질 못했어요 라이트를 못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자 트랜잭션 상태도가 나옵니다 트랜잭션이 수행되는 과정은 맨 처음에 실행 부분 완료가 됐다 그럼 최종으로 완료가 되고 여기서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부분 완료 완료가 되거나 실패가 되거나 이렇게 되겠고 마지막에 이제 철회가 되는 요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 부분 완료 되면은 실패 혹은 부분 완료 됐는데 정상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면 커밋해서 완료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롤백이 되는 겁니다 자 트랜잭션 스케줄링 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앞에서 독립성 격립성 이라고 이야기했죠 여기 보시면 봤더니 격립성 이솔레이션 그래서 얘네 우리 필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에시드 라고 보통 이야기했죠 산이라고 하는 어시드 앞자만 잘라서 요것도 하나 기억하세요 자 요거 격리성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직렬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스케줄 방식에는 직렬과 병렬이 있는데 직렬 스케줄링은 이렇게 어떤 처리를 완전히 right 까지 끝내는 겁니다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거를 또 처리하는 거죠 순서대로 이게 바로 직렬 스케줄링이에요 자 비직렬 스케줄 병렬 스케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썼어요 A에서 썼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읽은 애를 가져다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곱하기 2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B를 읽어서 B를 여기다 또 right 하는 이렇게 비직렬 스케줄링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직렬 가능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거는 직렬 스케줄링 기법을 이용한 결과와 비직렬 스케줄링이 결과가 동일한 경우 자 그럼 우리 얘네 한번 예제가 있으니까 한번 살짝 보죠 자 lead A 그래서 여기 A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10을 더 했대요 그럼 A는 처음엔 0이었으니까 10이 됐겠고 자 B는 20을 더하니까 20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 가가지고 A 곱하기 2 한대요 그러면 20이 나오겠고 얘는 곱하기 4에서 4이 80이 나왔네요 그래서 20하고 80이 나왔어요 자 그럼 아래쪽으로 한번 보죠 자 A에다가 뭐야 10을 더했고요 그 다음에 B에다가 B는 아직 없군요 그래서 A에다가 곱하기 1을 해서 20이 됐어요 자 B에다가 20을 더했고요 거기에다가 4를 더했어요 80 똑같네요 얘는 직렬 가능 스케줄링이네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A값을 다른 형태로 바꾸게 되면 그때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문제 좋습니다 트랜잭션의 특징인 어씨드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원자성, 일과성, 격리성, 영속성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회복기법과 병행제어입니다 자 회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손실된 것을 다시 원상 복구하는 걸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회복을 위해서 로그를 이용하는데 로그라고 하는 거는 기록이거든요 각각 각각 하나의 하나의 처리들을 다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로그 파일을 가지고 분석해서 되돌리는 방식을 우리가 회복기법이라고 한다 자 기법에는 즉시갱신 즉시하겠죠 지연은 조금 있다 하는 거고 검사시점 기법 검사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하는 거고 그림자 페이징 이 섀도우 페이징은 자 로그를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동일한 크기의 단위로 페이지로 나눠서 각 페이지마다 복사해서 그림자 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림자가 뭐예요 똑같은 애죠 그래서 똑같은 애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걔랑 비교하는 겁니다 자 리두하고 언두가 있어요 리두라고 하는 거는 트랜젝션이 수행 돼 가지고 커밋이 되면 변경된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게 되는데 이때 로그 있죠 로그 내용을 이용해서 재수행한 변경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게 되는 게 리두에요 리두 되돌리기죠 자 언두는 트랜젝션 수행 도중에 오류가 발생을 해서 이전 상태로 아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엑셀이나 한글 같은 거 작업하다 보면 컨트롤 제트 누르죠 컨트롤 제트를 눌렀어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제대로 된 거였어 그때 어때요 다시 컨트롤 시프트 제트 눌러서 리두 하죠 그래서 언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작업한 것을 뒤로 되돌리는 걸 말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리두 같은 경우에는 언두는 이렇게 되돌리는 거고 리두는 이렇게 되돌려진 것을 다시 실행하는 것을 리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발생 시 작업 시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유형 등이 있는데 우선은 뭐 트랜젝션 장애가 있고 뭐 딱 보니까 알겠죠 시스템 장애 미디어 장애 뭐 미디어 장애 뭐 미디어 장애 라고 하는 건 하드웨어나 하드 디스크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발생하는 거죠 자 병행 제어 얘는 이제 출제된 적이 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 제어라고 하는 거는 트랜젝션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필기에서도 우리 로킹 단위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어떤 트랜젝션이 있을 경우 아 혹은 테이블이 있을 경우 걔 로킹 단위를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필기 시험에서 봤던 기억이 날랑가 말랑가 할 거예요 걔입니다 그래서 이 로킹이라고 하는 거는 트랜젝션의 병행 실행 시에 하나의 트랜젝션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스에 데이터를 다른 트랜젝션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결성을 방지 해치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중간에 다른 애가 들어와 버리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묶어 주는 겁니다 자 lock 트랜젝션 실행 완료 unlock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학번 이름 국어 영어 속성으로 구성된 테이블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음 동시에 어떤 트랜젝션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잖아요 lock 하고 얘네 읽어내고 unlock 시키고요 다음에 두 번째 또 lock 하고 얘네 읽어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사용자 트랜젝션 요청자에 따라서 lock을 결정을 하는 거고요 자 lock에 어떤 접근 허용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lock 과 beta lock 이라는 게 있는데 오타에요 베타입니다 베타적 익스클루시브가 베타거든요 배가 아니라 통통 배에요 여러분들 밥 먹으면 똥 생기는 배 자 한 트랜젝션의 수행 시간이 너무 길어서 오랫동안 데이터에 lock이 설정된 상태로 지속되면 교착상태 우리 운영체에서 봤던 것 같은 교착상태가 발생할 수가 있대요 따라서 하나의 트랜젝션이 수행되는 동안에 다른 트랜젝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유 lock 과 베타 lock을 이용할 수 있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테이블 하나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테이블이 아니라 아예 데이터베이스 단위로 우리가 로킹 단위를 크게 잡아 버리면 다른 애들이 다른 테이블을 쓸 건데 접근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일부 열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shard lock이 되는 거고 베타 lock은 아예 다 그냥 허용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공유 lock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읽기만 가능하고 쓰기는 허용하지 않아요 로킹 단위가 있어요 이렇게 테이블 단위로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필드 단위로 하느냐 테이블 단위로 하게 되면 병행 수준이 떨어지게 되겠고 이렇게 필드 단위로 하게 되면 병행 수준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2단계 로킹 기법이죠 2페이지 러킹 프로토콜 이게 시험에 출제됐었는데 영어로 나오니까 영어로도 기억하시고 쓸 때도 영어로도 써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확장 단계와 축소 단계 두 단계로 우리가 로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착 상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확장 이때는 lock을 설정하는 단계고 축소 단계는 lock을 해제하는 단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타임 스탬프 같은 경우에는 얘는 번호표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트랜젝션이 발생을 하면 야 너 몇 번째 몇 번째 몇 번째 몇 번째라고 해서 아예 순서를 적어주는 그치? 은행에서 번호표 뽑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로킹 기법에는 2단계 로킹 기법 가장 많이 쓰고 있고 타임 스탬프 기법을 쓰고 있다 자 그러면 두 것에 차이점을 쓰시오 그럼 써야 되겠죠 그죠 가장 큰 거는 2단계 로킹 기법은 확장 단계와 축소 단계가 있고 이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타임 스탬프는 얘네가 트랜젝션이 발생하면 아예 순서를 미리 정해준다 그래서 트랜젝션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냐 자 병행 제어를 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입니다 출제됐던 적이 있어요 자 갱신 분실은 얘네가 병행 제어를 하지 않으면 중간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애가 끼어들면서 그 값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러스트 업데이트라고 해서 갱신 분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모순성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에 다른 애가 들어왔어요 그럼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모순성이 발생할 수 있죠 일관성이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자 연세복귀 얘는 두 개 이상의 트랜젝션 수행 도중에 하나의 트랜젝션이 취소됐는데 나머지도 같이 취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행 제어를 꼭 해줘야 되겠죠 자 비완료 의존성 하나의 트랜젝션 수행에 실패한 뒤에 회복하기 이전에 트랜젝션이 실패한 갱신 결과를 참조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실패한 것을 지금 이게 병행 제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미 앞에서 실패한 건데 걔를 참조해 가지고 데이터가 갱신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꼭 락킹을 묶어 주고 병행 제어를 수행해 줘야 되겠죠 자 실제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개의 트랜젝션이 동시에 수행되는 경우가 열란이 많죠 여러분들 지금 두목렉에서 강의 보고 계시죠 자 로그인 하는 거 그거 자체 강의 보는 거 하나 자체 이게 다 하나의 트랜젝션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병행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병행 제어를 해야 한다 병행 제어를 하지 않았을 때 경우 문제점 네 가지가 생겨요 어떤 거 있을까요 갱신분실 모순성 연세복기 비완료의존성 각각 내용도 좀 정리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인덱스입니다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차례죠 여러분들 두꺼운 책 보면 맨 뒤에 빨리찾기 찾아보기 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가 인덱스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어떤 레코드를 어떤 튜프를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애가 바로 인덱스고요 얘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인덱스라고 하는 거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 보시고요 인덱스 뭘로 만들어요 크레이트 유니크 인덱스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스터디 아이디 스튜던트겠지 아이디엑스 얘는 뭐예요 인덱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온 학생 학번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이 테이블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덱스를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인덱스라고 하는 거 교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재 책 맨 뒤에 별도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스튜던트 아이디엑스라고 하는 얘를 만들어 주고 그러면 내가 맨 처음에 검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를 먼저 와서 검색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있는 주소로 가서 화살표 어디 갔냐 자 주소로 가서 얘를 찾아내는 겁니다 방대한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인덱스가 주요해요 왜냐하면 얘네 보면 우선은 필드도 많고요 레코드도 열람 많을 테니까 자 이 스터디 자꾸 스터디라고 해요 스튜던트 인덱스에 우선 접근해서 학번을 찾아서 해당하는 주소로 바로 가는 거예요 내용이 아니라 주소에 의한 참조가 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뭐예요 내용에 의한 참조하죠 근데 얘는 인덱스를 거쳐서 간으로 해서 주소로 바로 가기 때문에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책도 마찬가지죠 제가 만약에 이 정보처리 기사 실기 책 맨 뒤에 인덱스가 이 책이 있나요 맨 뒤에 못 봐서 아직 출간 전이라 제가 못 봤는데 맨 뒤에 가보면 중요 용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인덱스 이렇게 하면 인덱스는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몇 페이지 쪽수가 나오잖아 물리적 주소거든요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인덱스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b-3라고 하는 밸런스 트리가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종류만 기억하세요 이거 설명하자면 좀 길어지고 불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3 얘는 요거보다 한 단계도 진화된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인덱스에 기타 유형 해가지고 얘도 출제된 적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클러스터드 라는 애와 non-클러스터드가 있어요 자 클러스터드 라고 하는 거는 묶음이고요 non-클러스터드는 묶지 않는 거에요 자 묶는 것과 묶지 않는 것에 장단점이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필기에서 보셨나 모르겠어요 많이 필기에서는 출제 많이 안되기 때문에 잘 기억은 안날 텐데 이 클러스터드 라고 하는 거는 우선은 미리 데이터베이스 튜플들의 순서를 정렬을 합니다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정렬을 해요 그리고 걔네에 대한 별도의 인덱스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얘네를 각각 페이지를 묶어줍니다 페이지를 묶어요 이게 바로 클러스터드 인덱스에요 자 non-클러스터드 인덱스는 얘네는 묶는 게 아니에요 얘네는 테이블을 재구성하지도 않고 주소를 이용해서 바로바로 애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얘 가장 큰 차이점은 인덱스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 페이지 이렇게 해서 인덱스 페이지 따로 만들고 루트 인덱스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딱 오면은 루트 인덱스에 가서 인덱스에 내가 100번을 찾겠다 하면 걔가 있는 페이지 번호 페이지 인덱스로 가서 걔가 900번에 있다 그러면 900번에 있는 걔의 로우 아이디가 이쪽에 있다 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가게 되는 애가 바로 non-클러스터드 인덱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한다고 그러면 차이점에 대해서 좀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클러스터드 인덱스와 non-클러스터드 인덱스가 있는데 두 개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얘는 우선은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정렬이 돼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얘는 정렬 돼 있지 않아도 돼요 비정렬 얘가 정렬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검색 속도가 성능이 좋아요 얘는 성능이 좋은 검색 기능에서 검색에서요 검색으로 보자 검색으로 검색에 있어서는 좋아요 얘는 좀 덜 좋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테이블이 있으면 갱신하거나 삽입착제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갱신 또는 이제 만약에 삽입 이런게 있다 그러면 얘는 낮고요 얘는 높아요 왜 그럴까요 예 크러스터드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정렬을 한다고 그랬죠 삽입하면 다시 정렬해야 돼요 갱신하면 다시 정렬해야 돼요 그래서 성능이 떨어집니다 또 하나 있죠 우리 뭐가 있어요 얘는 인덱스 개수가 하나로 결정된다 얘는 다수 n개의 개수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교재 한번 읽어 보시면 어떤 건지 아시게 될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보셨고 이론을 확인하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래 제품 테이블에서 제품 검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품 코드를 이용해서 기본 인덱스를 만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뭐 create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작성을 해 보시고요 자 다음에 설명과 부합하는 인덱스를 쓰시오 그랬어요 테이블을 하나의 속성을 기준으로 정렬시킨 뒤에 끝났네요 정렬하면 클러스터드 인덱스입니다 맞죠 테이블의 물리적 순서와 인덱스 순서가 동일하고 하나의 테이블에는 하나의 인덱스만 만들 수 있다 실제 데이터의 순서와 인덱스 순서가 일치하기 때문에 일정 범위를 가지고 찾는 경우 속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묶음 클러스터드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